다음 장면은 원래는 영상들이 제가 준비되어 있는 영상 물결 키보드로 프로젝트 창을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두개의 영상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어 이거는 가로 영상인데 뭐 1대1 비율로 만들어 달라 이미 찍은거 그건데 아니면 세로로 만들어 달라 어려운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만든게 1대1 영상 바로 이 시퀀스 거든요 물결 키보드 휙 돌아와 봤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만든 작업하는 것은 이펙트 컨트롤 이라는 것과 영상 두개를 적절하게 잘라 가지고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작업했던 예에요 이거는 이미 만든거라 여기 조심스럽게 이걸 이 창을 닫는게 아니라 이거는 이 창을 닫는 거구요 어 x 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되어 있네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알았어 시퀀스가 없으니까 이거는 가져온 비디오 파일 이거는 내가 작업했던 시퀀스 언제든지 더블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닫아봐 새로운 작업해야 되니까 내가 만들건 세로 영상이야 이 세로는 여러분한테 포토샵을 아는 분들은 어 어 뉴 파일 만든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만들고 안에 글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누구나 짤 수가 있어요 600에 600 500에 500 영상이 거기에 맞게 딱 맞춰지는게 요기의 핵심이에요 이 강좌에 자 우선 어 녀석이 여러분 도서관이나 어느 자리가 보면 자리를 찜하는 사람도 많죠 이 벼 있는 공간에 보통은 여기 시퀀스에 뭐가 있으면 얘를 던지면 거기에 얘가 추가가 되면서 일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커다란 덩치에 이미지 하나에요 이미지 한 장짜리인데 얘를 이렇게 던지면서 시퀀스를 만들어 줘요 시퀀스를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막 던지는게 아니라 소스 창에서 던들어 주면 아주 깔끔하게 저는 메인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누르거나 폴더 몇개 안되죠 이렇게 나가 볼게요 어 이건 해변 댕이 영상인데 세로 영상이야 자 근데 영상은 하나도 없는데 얘가 와서 판을 짜놨는데요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애들을 집어넣는 원시적인 방법도 있지만 요즘 영상은 제각각이에요 가로 세로 캡처한 것에 따른 크기는 완전 다 틀리고요 포토샵에서도 영상을 잘라서 오면은 그 잘려진 영상을 가지고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해 포토샵도 영상을 편집해 주기도 합니다 불필요한거 다 잘라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영상 크기가 제각각이거든요 자 우선 판을 짜놨으니까 얘가 조용히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만한 영상 저는 이제 첫번째 준비했던게 제가 촬영한건 아니지만 바다 영상이에요 앞에 해놨던 부분이 이미 인과 아웃이 정해져 있네요 제가 작업했던 방법을 굳이 보여드리자면 인트로 같은 경우는 이게 파도가 치는 장면인데 타이틀이 좀 등장은 해야되요 슈악 치는 장면인데 5초 분량만큼을 제가 여기다가 5포인트 엔터 치면 5초 위치를 잡아주더라구요 거기에 맞게 마커라는 애를 심어놨구요 처음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구요 여기 보이는 애를요 현재 어디다 넣을까 타임라인에 있는 이 현재 시퀀스는 홈 앤드 홈에다 놓으세요 홈에다 놓으신 다음에 소스 창에 있는 애가 있다면 여러분 현재 바로 이 인디케이터 위치에다가 여러분 키보드에 콤마 있죠 쉼표 쉼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애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나도 세로 영상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아래가 왜 이렇게 남냐 그냥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세로 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미안하지만 자리를 찜해준 친구라 꺼져 딜리트를 누르면 꺼질 수도 있고 얘는 필요하시면 표지로도 써먹었으니까 일단은 남겨놓아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씩 놓고나 한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아까 시퀀스의 시작과 끝은 키보드 홈 찍고 홈 앤드로 왔다갔다 하는데 저는 이 녀석의 이 앞부분에 딱 맞춰서 배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이건 원시적이죠 녀석을 찍고 쉬프트 이동하다 녀석의 홈으로 이렇게 하면 인디케이터가 이 위치에 딱 준비를 합니다 두번째 영상은 좀 상당히 긴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면 좌우가 나눠져 있어요 공평하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강아지가 골고루 보이게 영상 편집을 해달래요 이것도 역시 과제거리네요 일단은 저는 시퀀스에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 소스창에서 보고 있다면 억지로 잡고 던지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수공 작업이구요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 콤마를 눌러주세요 쏙 들어갑니다 알아서 이렇게도 하는 분들도 있죠 이리 와서 여기다 늘 한 마리야 여기다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멀리서 보려면 타임라인 원래는 그 이후에는 이쪽은 실제는 필요는 없어요 이 안에서 이뤄지니까 화면에서 보실 때는 두 가지로 확대와 축소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키보드 중에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멀리서도 봐서 어떤 애들인지 미리 볼 수도 있구요 이렇게 좀 훑어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이것도 줌 역할을 해줘요 확대나 축소 가까이 보거나 멀리서 멀리서 보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선 맞추기도 하고 스크롤처럼 이동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보기 좋은 위치에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그 기준으로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니까 그런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나는 이런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일단 안 맞네요 비율이 맞는 경우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세로 영상이나 1대1 비율의 영상 같은 경우는 억지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맘대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개의 클립을 보고 계신데 클립을 좀 자세히 내용을 보고자 할 때는 비디오 1 되어 있는 위치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게 앞머리 부분만 이미지가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형식으로 보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네이블 컬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클릭하신 다음에 네이블 기본이 보라 색깔이에요 하지만 자기 취향에 맞게 아주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저는 컬러 넣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영상이지만 이거는 편집을 좀 복잡하게 할 거야 이런 표시를 내본 거였습니다 물론 이 작업할 때까지 제가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세이브는 기본으로 먼저 해 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S 자 일단은 이거는 다 끝난 거고요 오른쪽에 지금 작업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애죠 자 여기 안 맞지 그냥 만드는 거야 자막도 넣고 타이틀도 넣고 근데 저는 맞추고 싶었어요 해당된 클립을 찍어놓고 어 여기 어느 워크스페이스마다 다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는 프리미어가 변할 때마다 버전업이 될 때마다 여기도 있기도 하고 CC 2023 부터는 여 저 구석에 여기 숨겨놨어요 한국말로는 자국 공간이죠 원래 오리지널은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에 난 이걸 하고 있어 영상 편집을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알트 시프트 세븐 AS7 이라고 해주시면 편집용 어 그 다음에 효과를 만들 때는 AS 여기는 알트 시프트 에잇을 말하겠죠 이렇게 누른다거나 어 자막용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러분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깔끔하게 리셋까지는 외지 마세요 가끔 이제 작업을 하다보면 위칸 아래칸을 남대로 조절할 때 쓰는데 몇몇 키들은 호스트잇이나 어디다 적용해 놨다가 적용해 놓고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아래에 있는 이 클립을 찍었어요 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어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소스창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펙트 컨트롤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이 선택한 녀석의 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조그맣게 보여주는 실시간 타임라인이에요 예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 병있네요 일로 와보세요 선택 보이네요 여기서는 홈과 엔드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홈, 엔드 조그맣은 동기화 된 얘를 움직이면 아래에도 움직이고 이렇게 얘는 못가요 얘는 예를 대하는 대로 찍어야 돼요 다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 높이에 맞추는 것부터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어 높이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비율이 다를 때는요 여기 있는 모션이라는 애를 찍어보세요 이걸 선택해 보시게 되면 어 어느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어느 워드 프로세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윤곽이 좀 보이거든요 어 이게 이제 컨트롤러라고 아니 이거는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배치하고 싶다면 이게 가장 자유로운 어 바로 비디오 클립을 조절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접혀있으면 안 보여요 어 이거는 프리미어 프로에 기본이 되는 이펙트 FX 이펙트라는 아이콘입니다 어 모션 밑에 여기 보시면 스케일 너 몇 프로도 눌렸어? 어 나는 내 마음대로 눌렸는데 여기 보시면 정보가 써있어요 190이잖아 지금은 98%고 정확히 200으로 눌려줘봐 200 엔터 스케일이라고 써있는데 200% 엔터 제가 쳐볼게요 아 가끔 이런 창이 엉뚱한 창이 뜨기도 합니다 200 엔터 드디어 나왔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어 그러네 뭔가 198 197 보다는 200 하면 2배 늘렸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너무 좋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나왔네요 세로는 전체 이런 부분을 좀 까먹게 돼요 그래서 주된 화면 이거는 이걸로 끝나진 않을게요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셔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가 또 멋있다 더 가지마 검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요 너무 많이 움직였는데 어 움직이는 걸 많이 움직였네요 자 이거는 크기는 2배 여기 포지션 왜 건드렸어 아 죄송합니다 위치 너비 왼쪽 오른쪽 위아래 수평과 수직입니다 여기 요 위에 이거는 뭐냐 너는 누구냐 이 값을 초기화 시키지그래 리셋 아 아니 이거는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걸 누르게 되면 원래 100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이 안되죠 언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세이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이 화면 꽉 차게 보이면서 멋진 음악과 함께 타이틀을 여기다 이제 영상 편집하는 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 다음 것도 한번 해 볼게요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뭔가 건들기를 해야 되겠네요 음 물론 녀석을 찍고 화면에 보셔가지고 내용을 바꿀 만한 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200이었어 한다면 200으로 200으로 치셔도 돼요 200 200 노란 거 눈에 띄게 보이죠 200 엔터 음 화면 꽉 차게 보이는데 알아두세요 이게 사람 얼굴이라고 친다면 이게 사람 얼굴이라고 친다면 어 눈과 코만 보이는 것처럼 딱 가운데 기준으로 늘 맞춰줘요 사람 얼굴처럼 안 보이죠 네 사람으로 친다면 얼굴만 이렇게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머리 부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웃으세요 영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자 지금 녀석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모션을 누르는 방법은 깔끔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포지션의 수평과 수지 이걸 왼쪽으로 슬쩍 밀어볼게요 왼쪽으로 밀면은 여자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슬쩍 밀면은 0에 가까울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는 얘인데요 얘를 건드려보는 거예요 자 남자 주인공이 보이는 시점까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강아지가 움직여요 아 지금은 아주 잘 잡현대요 음 이 느낌 좋아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클립이에요 강아지 아래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거 960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를 제가 오른쪽으로 밀면 내려가고 왼쪽으로 밀면 적당한 높이까지 보여주네요 강아지 다리 부분이 안 잘리게 정확히 좀 비슷하게 잡아봤습니다 타이틀은 요정도에 놓으면 적당하겠네요 자 왼쪽과 오른쪽 아래와 위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 맞추셔서 검은 공백이 안 보이게끔 잘 오히려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좋아요 잘 정해봤네요 주인과 강아지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야 이거 저기 가서 이걸 가져오란 말이야 공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이후에는 아무 변화가 없이 잠시 뒤에는 강아지가 달려가고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의 인디케이터나 여기 있는 왼쪽 화살표나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으로 오른쪽 화살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녀석을 막 눌러도 돼요 강아지의 꼬리의 그림자가 은근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 녀석을 그냥 두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안 보이거든요 끝날 때까지 원래 작업을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 안에서도 마커를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굳이 심기 싫은 분들은 자 일단 심어 놓은 봤는데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봐봐 휙 던지고 빨리 달려가는 자면 다시 보여줘봐 이리 와봐 아하 그리고 위치되어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비디오 1번 트랙에 있는 애들이 거의 편집을 많이 당해요 선택하시거나 선택 안하시고 컨트롤 K를 눌러볼게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안 보이는데 자 녀석을 찍으신 다음에 유사한 애고 같은 좌표에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레이블 컬러를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내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얘는 로즈로 해야지 색깔만 다른 것도 작업할 때 안 헷갈리기도 해요 맞춰봤고요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이 어딨지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얘를 선택하시고 뭐야 아래는 이거 왼쪽 이거는 내가 편집하는 거 녀석의 앞부분으로 맞춰볼게요 험 강아지 장면을 저는 보고 싶어서 이건 거의 비슷해요 포지션에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강아지가 열심히 뛰는 장면이 그림자와 함께 보입니다 색깔도 틀리고요 정면이 전혀 틀려요 타이틀 나오고 해안가가 보입니다 열심히 근데 이런 부분에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로 해야 됩니다 저는 짧게 보자면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강아지가 같으니까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약 10초 가깝게 됐네요 떠난 장면까지는 여기까지 담아놓고 컨트롤 K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더 멋지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떠나고 난 이후에 이걸 똑같이 색깔을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파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패턴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잡아 봤고요 스케일 위에 있는 포지션 이거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세로는 좀 복잡하긴 하네요 열심히 달려가는 장면이 어느새 가있네요 어느새 가있네요 포메을 놓고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색깔 때문에 혼란스러울까봐 작업할 때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더 봐야 되겠네요 누구 얘를 찍으세요 얘가 대답해줘요 나잖아 옆으로 이동 이 정도면 돼야지 잘 잡힐 것 같네요 자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파도가 치고 타이틀이 뜨면서 하아 달려가고 있고요 오케이 더 느리게 하면 안 될까요 느리게 하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의 재미입니다 저는 도착한 강아지가 나와서 주인과 놀고 있고 이렇게 이 장면까지 꾸며보고 있습니다 또 던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달려가는 장면이 강아지가 달려가는 장면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강아지가 달려가는 장면에 주인공이 강아지를 좀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얘를 찍고 위에 보시면 얘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의외로 좀 더 뒤로 가도 되겠네요 좀 더 뒤로 가게 좀 잡아보고요 달려봐 아래 거랑 위는 동일해요 아래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죠 자 이제 거의 도착해서 주인과 만나는 시점은 파란 거랑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데 이 장면은 제가 확대를 해보고 싶네요 주인공 자 어느 장면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빨간색 비디오 클립을 잘라는 클립을 찍고 모션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모션을 딱 눌러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이상한 요런 표시가 있는데 이걸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는 그 앵커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확대와 축소를 해줘요 3D 하시는 분들도 가운데 중심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 보이는 애를 모션을 눌러놨을 때 유독 잘 보이기 때문에 애를 찍어 놓으신 다음에 애를 찾으셔가지고 요렇게 강아지의 몸체에 좀 맞춰볼게요 다리 밑에다 맞춰볼까요 그림자나 이 정도 오케이 고생했어요 이거는 어느 툴도 아니고 기본 툴인 상태 그대로 보여집니다 바로 무브 툴로 제가 움직였지만 자 이거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손 떼 볼게요 이 장면은 어떻게 하려고 해 잘 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얘만 클로즈업 한 것처럼 그렇게 찍은게 아닌데도 편집하는 사람은 편집한 그 상태에서 요걸 건드려 줄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200 그대로 해서 잘라서 작업하고 있던 거였죠 색깔만 다르게 줬고 요거 스케일을 좀 늘려 볼게요 내가 이렇게 뺑이를 치야 되냐 하듯이 집중된 것처럼 보이죠 알아두실 거는 너무 크기를 늘리면 비트맵 혹은 레스트라고 부르는 영상들도 품질이 좀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편집한 것을 유튜브에 쇼츠로 만드는 경우 그런 예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거였지만 강아지가 달려갈 때는 아휴 힘들어 죽겠다 물론 필요한 경우는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가는 장면까지 훅 지나가니까 이런 경우는 적당히 자르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정도 텀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자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데 너무 지루해요 지루해요 역시 클릭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을 늘릴까 줄일까 음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지정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컵 편집 자체가 손이 가기 때문에 에휴 귀찮아 한다면 모양은 안 나와요 저는 오른쪽 이 컬러는 불어 아주 하나의 클립에다가 불어 뭔가를 구분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레이블로 지정해 놓고 우리는 작업을 가끔 하기도 해요 찍어놨는데 얘가 엔지 얘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어떻게 안보여요 그냥 늘려봐 에잉? 땅바닥이 보이면 안되거든요 언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물체는 가운데 기준 모션 누르고 여기 있네요 영상의 가운데에요 제가 좀 작게 놓고 보여드릴까요 10% 보기 에잉? 이거 봐보세요 항상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에 프리미어에서는 작게도 볼 수도 있고 화면 맞춤 보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있잖아 이거를 주인공에 여기다 맞추라고 아니면 나 여기 맞출래요 여기는 밖에 있는데 혹시 이런데 맞추고 싶은 분들은 컨트롤키 누르시면서 딱 대면 스냅이 돼요 스냅 아 스냅 아니야 스냅이 싫어 난 여기에 맞출 거야 똑같이 이렇게 맞추시면 주인공과 저는 여자분의 뒷부분에 앵커포인트를 좀 바꿔봤네요 여러분들 눌려도 봐봐 여기가 똑같은 장면이니까 네가 좀 변화 좀 줘봐 크기를 약간 만들게요 여자분도 할까요 너무 크면 사라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강아지란 말이에요 나 뺑이 친다 나 힘들다 죄송합니다 힘들다 하듯이 슉 좀 더 커도 무리가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 있으면서 엉뚱한 걸 찍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이걸 보고 있는데 왜 얘가 안 커지는 거야 콜로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엉뚱한 데가 아니라 이리 와야지 여기서 해야지 스케일 적당히 이루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품질 저하가 일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요 약간 누구 있죠 자 적당히 만든 것 같습니다 세이브 자 한번 앞에서 작업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끝나는 시점까지 할까요 음 여기 시프트 엔드 아니면 이 화면에 예를 보시면서 엔드 일로 와봐 옳지 여기까지 반복 재생 루프 자 홈 눌러도 되고 자 한번 반복 재생해서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등장하고 음악도 은근히 울리면서 타이틀이 등장해야 될 것 같고요 옛다 이거나 받아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강아지 어여 와 옛다 멍멍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은 영상은 이 단순한 한 컷의 영상이었지만 세로로 꾸민다면 일대일 비율로 꾸민다면 영상 자체가 TV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그럴 때도 잘라서 야 왜그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구요 네 세로 영상 만들기를 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은 해변 세로 시퀀스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창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폴더 구분을 하던가 이거는 컴퓨터랑 똑같죠 임시로 가져온 폴더 이름 그대로 사물도 들어가 있는 빈 폴더 대신에 빈 이거는 메인 옆에도 프로젝트가 보이면 이게 메인입니다 이거 아 이 버전도 괜찮고 이 버전도 괜찮은데 자 뭐 다른 느낌 없을까 음 자 시퀀스는 또 구분하기 위해서 꼭 아래부분을 꼭 봐주시기 바래요 컴퓨터랑 똑같죠 목록보기 음 목록보기를 통해서 시퀀스 구분 잘 해 놓으시도록 하구요 자 물결 키보드로 원래 돌아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 앞부분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어 편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이구요 아니면 단축키 이용하실 분들은 이걸 찍으시고 시프트 이동하다 홈 네 첫 장면이죠 헤헤 나는 이펙트 컨트롤을 알거든 여기서 홈을 눌러도 돼 더 이상은 안가지만 녀석의 앞부분이 분명하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편집할 때 여기 있는 이 카메라 모양이 있는데 어 이 화면을 일부 이 장면만 찍고자 할 때 움직이는 장면의 일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카메라 단축키도 있는데 자 이 친구를 누르시게 되면은 나는 쇼트 영상 제작하는 부분인데 해변 된 세로에 첫 번째 이미지 사실 이대로 하면은 이 가장 긴 이름으로 시점과 함께 긴 이름의 PNG가 됩니다 기본은 BMP지만 PNG 아니면 JP지 저는 PNG를 추천해 드렸죠 가져오기까지 해주면 고맙고 이름은 간단하게 이게 이거에 사용했던 첫 번째 이미지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스틸까지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아주 편하게 S1이라고 하셔도 되구요 S1 점피 이미지 어디다가 작업하는 곳에 바로 이 자리가 쇼트 영상 작업하는 곳이지 맞습니다 바닥이네요 이 홀더가 맞습니다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이 메인에는 갑자기 S1이라는 애가 갑자기 왔네요 아 예 방금 전에 가져오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아요 친구 집에 놀러온 아이처럼 이 방에 들어가서 놀지 그래 하지만 꺼내져 있습니다 녀석을 어떤 녀석인지 궁금하시면 물론 이거보다는 이게 더 보기 좋은데 가끔은 이게 이미지인지 시퀀스인지 구분이 안되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더블클릭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꼽살이 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애들 다 물리치고 쓱 눌러 그건 원시적인 방법이구요 이 PNG 이미지를 저는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콤마를 누르면서 콤마가 누구에요 대체 바로 얘입니다 바로 얘가 콤마 버튼인데 직접 안 누르고 콤마를 누르는 현이 많죠 인앤아웃은 잠깐 꺼놓고 할게요 콤마 잘 들어갔네요 아까 인앤아웃 때는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치고 왜 멈춰있어 해변에서의 이야기 아니면 얼린 것처럼 보이지만 5초 정도 애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이런 장면이지만 타이틀 이거는 어디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한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결국은 연결됩니다 이걸로 5초가 늘어났어요 기가 막히게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임팩트 컨트롤 부탁해 볼게요 너 지금 이 이미지가 캡처한 그대로구나 예 해당된 이미지 이름도 보이네요 좋아 좋아 그러면 현재 크기가 이거야 이거 뭔지 알아 여러분 앞에 있는 항목명 앞에 있는 스톱워치는요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른다 파랗게 보이는 블렌더는 노랗게 보이죠 얘는 파랗게 보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맞출까요 홈 아니면 좀 앞으로 갈까요 방향키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프레임부터 자 뭘 건들까 스케일을 제가 늘려 볼게요 현재 원래 100% 크기였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겠다 자 보세요 이러면 이제 남자 관점으로 좀 크게 화면이 보이는데 양쪽에 두 개의 키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놓고 이 주변에 있는 이 앞부분 I 여기가 연결되는 영상인가요 연결되는 영상 O 복잡하신 분들은 이걸로 I 대신 이걸로 O 대신 누르셔도 됩니다 자 루프는 앞서서 이미 체크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자 한번 구경해 보고요 너무 느린 듯하면 좀 빠르게도 조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오기 직전에 장면까지 드래그 되어있는 상태 드래그 되어있는 상태라 그렇지만 바로 얘입니다 플레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고요 너무 느리다 연결되죠 좀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된 녀석을 찍고요 자 이 사이로 왔다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 이전으로 이후로 이후에 있는 애를 그 중간 정도로 좀 당겨 놓으면 좀 더 빨라집니다 간격이 멀면 천천히 가까우면 좀 빨리 실제는 플레이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다 놓고 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스페이스발로 누르면 되죠 훨씬 빠르네요 얘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 이후에는 니가 뭘 해줘야 돼 타이틀을 넣어줄까 아니면 여기다가 자막을 넣어줄까 야 쩡쩡쩡 이렇게 뭔가를 넣어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아 열심히 뛰어가는 장면 아 뭐 머리부터 해서 자 전체 몸 전체가 나오고요 이 이후에는 잠깐 가려지네요 이 녀석이 엉덩이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 파트는 아 제가 필요한 만큼을 제가 키프레임 포지션을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자 우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여기 있거든요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남자구 바로 이 자리에 녀석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야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엉덩이 방법이래 아 그래 그럼 여기 몸체부터 하면 어떨까 아 그래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아 저는 이걸 건두고 싶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녀석이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시점이거든요 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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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어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비디오 클립으로는 안 돼요 하나의 비디오 클립으로는 못 잡아줘요 자 다시 돌아와봐 왜요 잘 봐 지금 얘가 열심히 뛰어가는 점은 보이잖아 보이잖아 그래 하지만 이 뒤에는 엉덩이니까 안 보여 포지션을 한번 체크해봐 친구야 체크했어 응 그 다음에 니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라고 했어 여기 여기 엔드로 누르면 돼 여기서는 자 지금 안 보이잖아 아 안 보이네 이걸 슬쩍 밀어봐 제일 첫 번째 키프레임은 스톱워치의 저 파란 색깔의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하고요 어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같은 시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변화만 주시면 그대로 두 번째 키프레임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슬쩍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벌써 생겼네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네요 더 가면 안 돼 여자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700까지 갔네요 자 혹시 이 영상 그냥 요정도 요정도만 가도 그림자는 안 보여야 되겠다 자 이 구간을 제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유있게 전후를 잡아놓고 여기는 여자분이 나오는 구간이고 가운데가 진짜에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쉬프트 아이 외셔도 되고 그냥 누우셔도 돼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공 던진다 자 잘 받으라고 열심히 가는데 어이구 추적을 하고 있네요 아 지금 여자분이 나오는 부분에도 우리 강아지가 안 보이네요 위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 구간이 지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따라가면서 얘를 추적하고 있죠 아 우리 요기 뒤에 있는 영상도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왜 왜 왜 일로 와봐요 옆에는 난리가 나시오 일로 와봐요 요기 두 개를 심어놔서 애들이 이렇게 추적하게 했어요 아 진짜 우리도 좀 뭐 좀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왜요 강아지가 좀 보이죠 보입니다 왜 존댓말을 잘 보여요 전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그러면 강아지가 도착하는 시점이 요때죠 좋아요 요기는 왜 없지 요기는 얘기 때문에 없는 거에요 찍어 놓으시고 현재 딱 보기 좋은 시점에 스톱워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전으로 가세요 이렇게요 홈을 누르세요 요기서 홈은 이 앞입니다 요것만 보셔도 어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크기 이런거 조절할거 다 복습을 두개를 이 하나의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왼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강아지가 언제 보이나 아 강아지의 머리가 보이는건 어떨까요 머리부터 해서 저는 임의로 놔봤어요 열심히 뛰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여자분이랑 같이 모이는 시점에 애들이 만났대요 자 모든 영상은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인디케이터로 움직이고 있지만 옛다 이거나 받아라 여기는 왜 안해서요 여기는 안해도 될만한 아주 짧은 부분이라 자 보세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구요 여자분이 받을 수 있게 지금 이제 우리 배역이 나오네요 야 이거나 받아봐 벌떡 꼭 다 늘 필요는 없지만 필요할 때 보시면 영상 하나지만 다수 장면을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는게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해버렸네요 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자 한번만 재생해 보구요 파도 음악과 함께 타이틀 등장 빠밤빵 슉 옅 이거나 오늘은 무슨 테스트 야 달려가고 있구요 열심히 잡아주고 있는데 어이구 연결되듯이 나오는거 같네요 또 있지않나 아 슬이 조금 어색하지않나 흐흐 자 영상을 캡처한거 같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지루한듯하지만 제가 42초 정도 쇼츠 60초 이내 59초 58초 40초 가능합니다 아 원래 특별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뒷부분은 빼고 싶어요 컨트롤 K 지워주시구요 컴포저라던가 이런걸 이용해서 꾸미신다거나 프리미어 자체에 있는 기능을 쓰셔도 좋죠 타이틀과 음악 이렇게 해서 영상을 여러분 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오디오나 타이틀 컴포저 이야기는 제가 이게 유튜브에 제가 올린거라면 밑에 더보기에 제 티스토리 노트나 관련된 영상이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사운드와 타이틀 그런 정보를 좀 보여드리는 제 블로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